비가 오고 있어서 지금 표면이 물로 젖었습니다. 하지만 이 식물, 연잎은 물에 거의 안 젖었어요. 빗방울이 계속 떨어지고 있지만 빗방울이 굴러서 떨어집니다. 와, 금방 떨어진 거 보셨나요? 떨어지고 물방울이 큰 게 만들어져 있는데 결국 얘도 바람에 흔들리면 떨어지겠죠. 얘는 슈퍼하이드로포빅설페이스 소수성 표면을 가지고 있는데 한번 실험을 해볼게요. 주사기를 가져왔어요. 자, 조금 더 실감나게 주루룩주루룩 이것이 바로 슈퍼하이드로포빅설페이스 로터스 이펙트입니다. 지금 제가 어디있냐면 여기는 오른쪽으로 틀어보니까 온압과 온실이 보이고요. 이쪽으로 쭉 돌아보면 여기도 실험온실 A에서 이렇게 보입니다. 그리고 여기 수생식물과 로터스 이펙트를 실험할 수 있는 연잎이 있고요. 여기는 어디냐 하면 농대 오후관에서 깊숙히 들어와야 돼요. 농대 오후관에서 깊숙히 들어와야 되는 농업전문 창업 보육센터에서 앞으로 쭉 걸어오셔서 오른쪽으로 가시면 이곳이 있어요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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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